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 많은 곳은 피하겠다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카페에서 언급된 확진자는 지난 22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했고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직원 4명과 보건소 직원 5명 등 모두 69명과 접촉했다는 게 지난 24일 기준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입니다. 강서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 두 번째 확진자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또 이 확진자 이후 강서구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은 없습니다. 1월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주민 30명 정도가 강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강서구 보건소는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강서구는 재난대책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